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스프레이션 드라마 사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오늘 가슴들처럼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자 그럼 지난 1일 발표 된 앨범 중에 새해 보의 영광을 내게 할까요? 얘들아 여기 좀 봐주실래요? 얘들아 여기 좀 봐주실래요? 얘들아 아이잉! 얘들아 저희는 유전하게 신성하셨다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사랑합니다. 수고하십니다. 아름다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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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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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!